뽀뽀, 아이들에게 딱 가겠습니다. 뽀비들에서 아빠랑 좀 보여줄게요.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아빠, 이겨라! 이겨라! 우리 아빠, 이겨라! 아니야! 아빠가 이겨라! 아니야! 내가 이겨라! 아기들 또한 신경전이 불가능한데요. 아빠들의 불꽃지는 눈썰메 레이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까요? 네, 아빠들이 일단 스타트가 좋아요. 민호와 현수정군 1차 충돌했고요. 광민군과 현수정군 2차 충돌을 했군요. 당일 광민, 영빈군이 3차 충돌을 한 와중에 전민군과 민호분이 역전! 프리 Clone- Pulph. 진, OM 이놈은 1등으로 왔는데 아아, 놓쳤어요. 난 pó, 간장dan. 난데없는 깃발 뺏기 신조 게임 성식 사료 얘들아 근데 얘네들 올림픽도 아닌데 진짜 열심히 하네